야! 야 너 여기 피 익어! 아 미친 손을 못 잡아! 야 사귀는 사이에 손도 못 잡냐? 맞다 맞다 아니 너가 갑자기 잡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? 아니 맞은 건 난데 왜 네 얼굴이 빨개져 어? 무슨 아닌데? 가로등 때문에 그런가? 근데 나 가야겠다 자기가 뭐? 뭐야 으 으 섹스피어 5대 희곡 중 하나인 한여름 밤의 꿈 일망일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고 비천한 것이라 해도 사랑은 그것들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즉 이것은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하는 섹스 작가의 아주 강력한 사랑의 힘을 괜찮은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깜짝아 어 할머니 왜 안 자? 우리 강아지 일 끝났어? 응 기숙사 들어왔어 이제 자려고 오늘 별일은 없었고? 어 어 없었어 분명히 그때 강경주 멘탈이 흔들렸단 말이지 스킨십 스킨십이라 강경주 우리 데이트하자 우리 데이트하자 우리 데이트하자 우리 데이트하자 우리 데이트하자 여러분 지금